조정 후에 나가는 강세 종목에 주목하라. 시장은 을 이렇게 제목으로 2시간 동안 하고요. 종목진단은 큰 의미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번 해보고 그렇게 가겠습니다. 포트폴리오님도 어서 오시고요. 언제든지 시장은요. 블랙스와는 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언제 오르냐. 언제 오르냐 그 차예요. 시장 상황 같이 보면서 시장이 일단 트럼프가 오바마 때는 제로금리였는데 왜 내게 최대 리스크는 누구냐. 연준이다. 그러면 그 사람을 자를까요? 잘라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기자가 질문하니까 아마도 파월 연준 의장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굉장히 금리를 올린 바람에 자기가 하는 정책들이 자꾸 내가 뭔가 위대한 일을 할 때마다 그는 금리를 올린다. 불만이 굉장히 팽배해 있어요. 그는 거의 금리 올리는 걸 행복해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렇죠? 이렇게 비난을 해버렸어요. 자기가 임명해놓고 나서 참 이게 마음대로 안 되고 시장이 너무 빨리 금리를 올려서 시장을 털썩하게 하면 자기 중간선거에서 이길 가능성보다 질 가능성이 커지니까 불만이 많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미국이 북측에다가 오스트리아 빈에서 북무 실무회담 제안을 했는데 사실상 철회하고 실무협상을 재정비해서 아마 북미 정상회담 쪽으로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가는 거로 지금 1월 1일 이후로 가는 거로 가는 것 같고요. 정상회담 이전에 일단 고위급 회담을 하면서 종전선언 쪽으로 가는 게 아니냐. 그 다음에 한국에 이제 서울에 다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답방으로 이어질 것을 이제 기대하고 있는데 어떻게 됐는지 모르죠. 우리는 너무 거기에 예민할 필요는 없고요. 또 하나 세 번째 뉴스는 정부가 이르면 다음 주에 개성공단 기업인의 방북 추진을 하고 있죠. 기업인 150여 명이 그 정안에 개성공단이 어떻게 됐는지 이제 점검을 알아가기 위해서 방북 문제를 북한과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그게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종목들을 다 버려야 되나요? 저는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테마가 어쩌고 저쩌고 여러분 테마로다가 돈 벌라고 생각하면 그건 잘못된 방법이죠. 물론 테마를 잘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사람도 소수는 있을 수 있어요. 보기만하님도 어서 오시고요. 그런데 테마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전화주식 분야님도 어서 오시고요. 테마보다 더 중요한 건 뭐죠? 여러분이 기업이 돈을 버는 기업하고 동업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이 테마 따라다니고 부실 종목을 사가지고 어제도 제가 당장 테마를 따라가서 북한 수혜가 났다 어쩌다 나왔던 게 여러분 한번 보시죠. 대호, AL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당장 이게 뭐예요? 올라갔죠. 좋았죠. 정지당했어요. 이것을 계속 유지할지 상장 폐지를 할지를 심사를 들어갔어요. 왜 그러는 거예요? 돈 버는 기업에 투자하라고 하면 차트 보고 이거 먹겠다고 들어갔다가 물려버리는 거죠. 그렇죠? 또 뭐죠? KJ 브리텔인가? 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돈 버는 기업으로 제발 여러분이 시장이 대폭락이 나오든 말하든 여러분이 돈 버는 기업에 동업하면 이런 일은 안 생기잖아요. 그러면 기다리면 알아서 대폭락이 나오고 난리 쳐도요. 필리피션은 뭐예요? 60%, 80% 빠져도 들고 가서 10년 안에 영구히 보유할 생각하고 있죠. 그것을 이어 담은 사람이 누구예요? 캔피션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뭐죠? 그렇게 기업을 분석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차트만 뭘 대응해서 사보려고 그러다가 이런 돈 한 푼도 못 버는 기업에다가 들고 가서 그걸 유본도 다 까먹은 종목 가서 매수해가지고 여러분이 돈을 벌려고 하니까 이렇게 정지자가 깡통나는 거죠. 거기다 아주 신용까지 걸어서 그렇죠? 세 번째, 그렇게 정부가 북한에 간다. 그러면 여러분이 북한에 관계되는 종목을 샀다 하자고요. 그렇죠? 북한에 관련된 테마주를 샀다 하자고요. 그러면 돈 버는 기업의 테마주를 사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그것이 여러분을 깡통을 낼까요? 절대 깡통 안 내요. 기업은 가치가 있으면 또 올라가면서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것이지 맨날 차트로 대응해서 뭘 해보겠다고 자꾸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시장이 폭락하면 그죠? 아, 이제 죽었다. 다 팔아야 된다. 맞나요? 요즘 온통 유튜브를 봐도 그렇고 네, 역사님도 어서 오세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죠? 공포의 반도체죠. 공포의 반도체죠. 삼성전자. 사지 말라고 저는 그랬는데. 삼성전자. 어떻게 됐어요? 자, 이거 이거. 팔라, 제발. 우리 유리원들 지금 사자고 그러면. 아니, 사지 마요. 위험하다. 잘라야 될 자리가 왔다. 꼭 사고 싶어? 액면 분할했다. 사고 싶어? 기념으로만 사라 그랬어요. 우리 유리원들한테 기념으로만 사라. 절대로 이걸 돈 벌어서 생각하지 말고 기념으로만 사라 그랬더니 아니, 뭐 저런 전문가 다 있냐. 이제는. 자, 그러면 먹거리가 바뀝니다. 여러분이 먹거리가 바뀐다는 얘기는 뭔지. 제가 하나씩 얘기하겠습니다. 하이닉스. 하이닉스 218%를 내고 여기서 50%를 한번 자르고요. 또 다시 여기서 맞아 자르고 끝내라. 차트가 다 유리원 공부한 자리입니다. 신적과 깨고 내려가지. 여기서 이미 나는 가겠다고, 떨어지겠다고 신호를 준 거예요. 알려줘도요. 대응하는 사람이 있고, 안 하는 사람이 있고 자기 고집부리고 그저 다시 올라올 것이라고 버티고 있어요. 제 친척도 이걸 버티고 있어요. 벌써 팔아야 되는데요. 몰르면 물어봐보지. 몰래 해보려고 하니까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답답하죠. 자, 그럼 공포의 반도체가 어떻게 될 거냐. 내년 1분기의 실적이 향방을 좌우할 거예요. 슈퍼사이클이 끝났냐, 안 했냐. 지금 외국계 증권사에서 계속해서 한마디로 씹어댔죠.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 가장 시장이 갑락해야 된 첫 번째 원인이 삼성바이오의 3분기 실적이 반토막. 두 번째, 셀트리온이 싱가포르의 다메색인가요? 거기서 대규모 블록들이라서 팔아버렸죠. 그러면서 어제는 또 무슨 일이 벌었는지 하나씩 보겠습니다. 셀트리온, 어떻게 됐나요? 여기서 이미 우리 유리원들한테 기업의 가치가 16배나 갔는데 여기서 매수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이미 팔아라. 진지방에 진짜 이걸 사서 여기서 들고 왔어요. 빨리 버리세요. 힘듭니다. 당분간 가기 어려워요. 이건 여기서 이제 고점으로 봐야죠. 너무 많이 올라갔잖아요. 얼마. 기업의 가치에 비해서 이게 15배 이상을 올라갔는데 거기다 또 얼마를 먹겠다고 지금 들어가냐. 조정 들어와서 푹 깎아주면 모를까. 아직은 들어갈 때가 아니다. 주도주로 갔는데. 주도주로 간 상태에서 더 먹겠다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엉뚱한 일을 벌이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이걸 이렇게 많이 올라가서 가치가 엄청나게 올라간 단타는 가능하겠죠. 이런 거죠. 단타는. 그렇지만 내가 이걸 장기 투자한다고 여다가 몰빵을 이 꼭대기에 가서 매수한다는 것은 이게 얼마나 고평가됐는지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몰빵에 가서 여기까지 떨어지니까 90%가 막 폭락이야. 90% 폭락하면 무슨 돈을 벌 수 있어요. 90% 폭락이 되면 본전을 찾을 때까지 얼마가 올라가야 돼요. 정확히 900%가 올라가야 돼요. 이거 900% 언제 올라갈까요? 가능성 있을까요? 3년 안에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볼 때는 장담 못해요. 그거 안 들어가야 되죠. 안 들어가야 되는데 개인 투자자들은 그저 뉴스만 보고 회장이 어땠 때 무슨 뭐가 어땠 때 그 다음에 바이오주가 간대 어떤 곳은 그냥 가서 사요. 이것이 앞으로의 전망이 펀더멘털이 어떻게 될 것이고 전망이 어떻게 될지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 분석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는 게임을 자꾸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조금만 사면 괜찮아. 코코파님도 어서 오시고 가우디님도 어서 오세요. 조금만 사면 괜찮아. 몰빵이야 무조건. 모르면서. 거기다 또 우리 유리원 친구분들 여다 대고 몰빵하고 싶대. 현대 아산에다 통일이 되면 어떻게 되고 여기다가 몰빵하고 있대. 그래서 제가 큰일 날라고 작정했습니까? 안 됩니다. 이거는 감자가 예상된 기업이라서 여러분 절대로 매수하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아 그래요? 자본 잠식이 돼 있는 기업에다가 뭘 어떻게 여기다가 몰빵을 하겠다는 거예요? 자본 잠식이란 감자를 해야 되잖아요. 뜨거운 감자탕 맛을 보고 그 다음에 기업이 살아나는 거 보고 사도 늦지 않는데 그거 미리 사가지고 대박 치겠다고 했다가 깡통으로 가는 거예요. 먹거리가 바뀐다. 삼바가 50% 반토막이 났고 실적이. 그 다음에 셀트런티 빌럭딜 하면서 코스닥이 빠지고 두 번째 어제 또 그러면 이제 새로운 먹거리가 뭐냐면 8월 달에 이재용 부회장이 한 얘기가 뭐냐면 우리는 신규 자동차 산업에 진입하지 않겠다. 이 발표를 하면서 이제 정의선 부회장과 이재용 부회장 간에 삼성전자와 현대차의 협력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 그렇다면 반도체 기업하고 그 다음에 현대차의 협력은 여러분이 뭐로 갈 가능성이 높을까요? 그렇죠? 뭐로 갈까요? 바로 자율자동차로 갈 가능성이 점점 커졌죠. 물론 지금도 자율자동차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시너지 효과를 가진 건 모든 것을 전장산업에 올인하고 삼성전자가 하만을 인수하고 에이테크 솔루션에다가 15% 이상 투자하고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자동차 산업에 필요한 반도체를 또다시 만들겠죠. 또 하나 지금 마이크론사가 대만에다가 기업을 운영하면서 대량 생산을 디렘 반도체를 했고요. 하이닉스는 우신가요? 중국에다가 이제 대량 생산, 청주 공장은 지금 확장하고 있고 또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삼성전자는 반도체 평택 제2공장에서 디렘 반도체를 또 확대 생산하고 있죠. 이런 것들은 뭐죠? 앞으로의 시대가 좀 더, 그럼 1등이 삼성전자, 그 다음에 하이닉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마이크론사, 그동안 치킨게임 10년 동안 하다가 이제 서로 죽을 기업들은 대만에 하나, 일본에 하나, 독일에 하나인가요? 하나씩 다 돌아가시고 지구에서 떠나고 나서 지금 일본 도시바가 상당히 어렵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그러면 이 먹거리는 어디로 갈까요? 어디로 갈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전기차잖아요. 수소전기차. 지난번에 우리 서울시장이 뭐라고 그랬죠? 405번, 그 다음에 충전소를 늘리겠다. 전국에 지금 버스가, 아마 조금 있다부터 보여줄게요. 새로운 먹거리가 어디로 갈지 여러분이 고민하고 그런 거에 갈 길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재미있는 뉴스가 하나였어서 또 하나 가져왔습니다. 미국의 복권사상 최고 당첨금인 1조 8천억이 걸린 첫 당첨자가 나왔습니다. 재미있죠? 뭐 시장은 떨어져도 어떻게 돼요? 여러분 좋은 정보 들으면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복권에서 사우스캐롤라에서 1등 당첨가 나왔는데 세금을 빼고 1조 221억이래요. 상상이 안 돼. 221억도 대단한데 1조? 가면서 1조가 얼마야? 한진해운이 돈이 없어서 망했죠. 네, SOE를 2014년 12월에 28%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아, 그거 2년만 채권단이 연장해줬으면 SOE? 참 재밌죠. 한번 볼까요? 아, 2년만 연장해줬으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안타까워야 돼요. 장기투자는 이런 건데 그걸 못 참아가서 채권단이 빨리 팔아서 돈 갚으라고 난리 치니까 결국 한진해운이 망한 겁니다. 28%를 보유했습니다. 이걸 SOE를 자그마치. 2014년 12월에 바닥에서 팔은 거예요. 못 견뎌서. 이게 운명이에요. 여러분도 주식 들고 가다가 이 바닥에 폭락했을 때 여러분이 팔지도 몰라요. 여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럴 수도 있어요. 못 견뎌서. 그런데 무슨 일이 됐어요? 이거 1년, 2년, 3년 참았으면 28%면 도대체 얼마야? 30% 잡아서 3천만 주. 대충 28% 3천만 주만 잡고 지금 13만 9천 원? 12만 원. 10만 원만 잡자. 까짓 거 말 거. 10만 원만 잡아도 3천만 주면 3조네. 이거 3년만 참아줬으면 아, 이 10만 원 여기 이거 1년, 1년하고 딱 4개월만 참아줬으면 한진의 운이 또 살아났지. 안 참아줬지요. 1년 4개월. 아이고야. 그러면 3조가 돈이 들어오는데 이걸 팔아서 다 정리하고도 누구는 복권 당첨에서 1조 221억을 받는데 이것만 딱 참아줬으면 한진의 운이 다시 살아났지요. 자, 공포의 반도치주는 이미 얘기를 했고요. 또 외국계 증권사가 꼭 난리를 치죠. 지난번에도 뭐 했어요? 셀트리언 8만 원. 목표가 8만 원이라. 적정가가 8만 원이라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뉴스가 뭐였었죠? 공포의 반도치죠. 이거는 했고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엔터주의 실적 개선과 트와이스에 이어서 방탄소년단이 해외에서 활동이 엄청났죠. 주도주로 상승을 굉장히 많이 갔습니다. 제가 우리 유료한테 사준 자리가 JYP가 엔터가 어제 우리 유료원이 전문가님 시장이 이래서 이거 팔아야 되나요? 그래서 실적을 한 번 제가 누구라고 말을 못하겠네요. 애널리스트 엔터주의 유명한 애널리스트를 했나요? 어땠되나요? 그런 거 왜 믿어요? 애널리스트 보고서 한 장이 여러분의 엔터주를 급락시켰죠. 아빠는 주주님도 어서 오시고요. 급락시켰습니다. 엔터주 아주 박살내버렸죠. 어제 세수에. 그래갖고 코스닥이 더 떨어졌죠. 공공공 누가 연구원이 JYP 3분기 영업이익 추정치가 100억에서 86억으로 내린 것이 발단이 돼서 어제 세 종목이 아주 박살을 내놨습니다. 거기에 합세하는 인간들은 또 누구예요? 제가 이거 사준 자리가 여기입니다. 지금 얼마 났을까요? 수익이요. 떨어졌어도 아무 일 없어요. 지금 315%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요? 저 팔라는 얘기도 안 해요. 어제도 우리 저무관이 이거 팔아야 되지 않나요? 글쎄요. 86억? 그러면 1분기 실적에 비해서 작년 3분기 실적에 비해서는 엄청난데? 그런데 그까짓 건 그죠? 추정치가 그래서 좀 떨어졌다고 해서 그죠? 14억이 더 떨어졌다고 해서 무슨 주가가 폭락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그럼 기업이 망했나요? 기업의 가치는 계속 커지고 있는데요? 그럼 여러분은 기업을 믿는 게 낫잖아요? 아직 주도주로 더 가야 되는데? 저는 계속 우리 아이 글쎄요. 별거 아닐 것 같은데요. 여러분한테 사라고 권해서 주도주로 간다. 제2의 주도주 LG U플러스 팔았나요? 시장 폭락하는데 이게 무슨 일이 있나요? 없잖아요. 가고 있잖아요. 들고 가면 돼 지금. 폭락해서요. 돈 뺏어가요? 안 뺏어 가잖아요. 그런데 그냥 두려워해요. 안 뺏긴다니까요. 5G 시대가 활짝 열린다. 그러면 통신주 아직 가야 된다. 살아. 오늘 부품주는 어떻게 됐나요? R F H I C 떨어뜨렸네. 시장이 떨어지니까. 그죠? 무슨 일 있어요. 시장 폭락해도 별거 아니네. 그죠? 물론 종목 따라 틀리겠죠. 그죠? 종목 따라 틀릴 수 있지만 여러분이 이걸 들고 갈 수 있는 사람이 돼야 요즘에 올라가는 종목이 뭘까요? 요즘에 자 하나씩 같이 보겠습니다. 나 이거 보유했다. LG U플러스 보유했다. 그러시는 분만 한번 3번 눌러보시죠. 무료방송에서 줄 때가 여기인데 수익이 다 나있을 텐데요. 안 샀죠? 에이 주도주 안다는 얘기 그걸 어떻게 믿어 난 못 믿어 안 사 그랬을 가능성도 살 있죠. 맞네 와 아무 이상 없죠. 그럼 들고 가요. 뭘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옛날에도 그랬어요. 코스피 차트 추세는 약세장으로 가는 추세가 돼 있죠. 약세장으로 그럼 한번 볼까요? 자 001 이미 우리 위대원들한테 현금을 계속 보유하라는데 현금 보유한 사람이 그렇게 드물어요. 이 자리가 지금 굉장히 안 좋아서 현금을 보유하라고 계속하는데 그죠? 그래서 현금을 꼭 들고 가야 된다. 왜? 시장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기 때문에 항상 돌고 있다가 이제 추세 전환하면 그때 더 사야 되니까 현금을 보유하고 가라 제가 끊임없이 얘기했던 거예요. 자 폭락 자 201 근데 이게 참 여기서도 마찬가지고요.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모습이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주가는 떨어지게 돼 있다. 아 이걸 배워야 되는데 자 이렇게 떨어지게 돼 있다. 그러면 미국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잘 안 보는데요. 미국장을 한번 보면 현지액과 나스닥 자 반도체 지수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폭락을 하고 있죠.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팔아야 돼요? 안 팔아야 돼요? 그러면 3개 종목이죠. 하이닉스 삼성전자 그 다음에 마이크론사 반도체 반도체 경기가 그럼 전문가님 우리 위원이 실적은 엄청 아 그렇죠. 3분기까지는 실적이 엄청 좋을 거예요. 4분기 그 다음 내년 1분기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그러면 최고 실적이 나왔을 때가 그죠? 주가는 최고의 실적이 나왔을 때 역사상 최대의 실적이 나왔을 때가 위험해지는 거죠. 그때는 폭락하는 거예요. 삼성전자도 그럼 얘 차트가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시죠. 어떻게 됐어요? 무너뜨리고 있죠. 어느 자리예요? 어 이 자리잖아요. 이 자리에서 무너뜨리고 있잖아요. 이게 위험해지는 거죠. 어디까지 떨어질 자요? 아무도 몰라요. 뭐 몇 포인트까지 간다 얼마까지 떨어진다 그런 걸 왜 예측해요? 그럼 3천 포인트 간다고 얘기한 전문가들은 다 어디 갔어요? 그런 거 예측할 필요 없어요. 전의 한 분도 2013년에 이 나스닥이 갈 때 2013년을 한번 보시죠. 차트가 같나요? 이 최고점을 찍고 여기서 떨어져서 2013년에 1만 4천 포인트가 누구냐면 나스닥이 갔죠. 잠깐만 이게 나스닥이 아니죠. 이게 나스닥이 아니고 다우전스를 가서 차트를 보겠습니다. 얘도 여기서 지금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반도체 지수는 분명히 굉장히 나쁘죠. 여기는 보니까 아직 저점은 깨질 않고 그래도 뻗히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가 2013년도에 보면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기에 지금 1만 4천 포인트를 르비니가 르비니 교수가 1만 4천 포인트를 절대로 갈 수 없다. 그 비관론자 캠피셔가 뭐라고 그랬죠. 세상은 인플레이션이 있기 때문에 주가는 더 갈 수밖에 없는 거다. 그런 거 믿지 말아. 2013년의 일입니다. 1만 4천 포인트를 넘어서 2만 6천 9백 51포인트가 올라갔습니다. 르비니 말을 들었으면 돈 한 푼도 못 벌었겠죠. 그러면 얘가 가다가 떨어졌다고 해서 끝났을까요? 과거로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그게 인플레이션이죠. 저는 여러분들한테 해준 얘기가 뭐죠? 부동산하고 주식하고 비교도 해주시고 해드리고 그래도 제가 중학교 다닐 때마다 쌀 한 가마가 80kg 한 가마가 얼마였어요? 2천 원이옵니다. 지금 20만 원이 가죠. 그럼 얼마예요? 100배가 상승한 겁니다. 100배? 그러면 주식은 100배 안 가는 법이 있나요?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계속 인플레이션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게 시장이에요. 뭘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살다가 내일 죽을 건가요? 아니면 주식 오늘 투자하고 내일 안 할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럼 왜 두려워하는 거죠? 부실종목을 사셨죠.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거 맞죠. 부실종목을 사서 어떻게 돈을 벌까? 감남밑에서 연시가 내 입에 떨어지길 바라니까 두려운 거죠. 안 떨어지면 나는 망하는 거야. 공부도 안 돼 있는데 몽탕 몰빵하죠. 참 이상한 게 공부가 안 된 사람일수록 더 몰빵해요. 공부가 된 사람은 무서워서 함부로 몰빵을 안 하는데 공부가 안 된 사람일수록 더 몰빵한다니까요. 이게 욕심이 많아요. 대본에 아까 그랬잖아요. 현대 해산에다가 현대 아산에다가 어떻게 해? 그럼 현대 아산을 한번 보자. 템플턴이 사지 말라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이거 차트로 대응해서 이거 먹겠다고 들어가죠. 감자 한번 당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본 잠식이 얼마나 됐는지 한번 가보죠. 오늘 기업 분석 안 하지 여러분들은요. 차트가 어떻게 해서 어째서 바닥이니까 사야 되는 거. 가치주가 바닥이면 삽니까? 주식이라는 건 뭐예요? 기업의 가치가 커지는 것이 가치 투자잖아요. 가치가 커지는 기업을 사야 여러분이 돈이 되는 것이지 가치가 쪼그라내는 기업을 자꾸 살라고 된대요. 차트가 어때서? 뭐가 어때서? 그 얘기를 제가 또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보시죠. 기업이 이 자본금이 얼마예요? 1,196억입니다. 자기 자본이 얼마예요? 94억입니다. 그럼 얼마를 까먹은 거예요? 자기 자본을요. 자그마치 10배를 까먹었어요. 그러면 이거 11대 1이나 10대 1 감자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걸 돈 벌겠다고 여기를 들어가요. 아예 그렇지 않아도 몰빵을 하겠대요. 남북 통일이 될 걸 대비해서. 템플턴이 미쳤다고 그러는 거죠. 돈 다 잃고 싶으면 하시죠. 우리 유리원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사서는 안 되는 종목을 살라고 댐비어요. 정말 궁금하면 100만 원만 사보는 거죠. 오, 진짜 감자당하는지 아닌지. 그런데 자기 재산을 몰빵해서 팔자를 고쳐보겠다고 여기를 들어가려고 해요. 기업 분석도 없이 단순히 남북 통일되면 뜰 것이다. 금강산이 열리고 뭐가 열리면 대단해질 것이다. 많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두 번째 하는 행동이 뭐죠? 당연히 감자, 10대 1 감자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감자를 하지 않고는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들어가려고 해요. 시장이 조정 후에는 항상 시장이 조정 후에는 뭐가 나오냐. 새로운 강세 업종이 나오는 거예요. 정말입니까? 네,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급격한 조정 이후에는 업종 사이클이 변화하는 거예요. 펀더멘터리 변화로 새로운 종목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에도 개인 투자자들은 제가 그래서 우리 의료원들한테 꼭 읽어야 될 책을 소개합니다. 주식 투자 전략을 여러분이 읽으면 큰 도움이 됩니다. 미국의 백면사입니다. 그러면 시장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전문가들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다 나옵니다. 그럼에도 개인 투자자들은 업종 사이클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차트의 목매입니다. 차트가 바닥이니까 가치주다? 차트가 바닥이면 가치주입니까? 기업 분석이나 재무 분석을 통해서 돈의 흐름은 보지 않고 주식을 매수합니다. 거기다가 공부하는 투자자일수록 거의 10중팔고 몰빵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은 투자에 어려움을 갖는 거죠. 그럼 시장 조정에도 견뎌낼 수 있는 실적이 우수한 기업을 매수하는 것이 중장기 투자에게 훨씬 유리한 건데도 불구하고 업종과 무관하고 상승도 안 하는 부실 종목을 가서 사서 차트로 대방해주겠다고 상한가를 쫓아가서 매수하려고 댐기고 그러니까 위기를 더 자초하는 거죠. 실적이 좋은 기업을 매수하고 있는지 아니면 오늘도 차트만 의지해서 뭔가 해보려고 정석 투자는 어떤 길로 가는 거죠? 돈 버는 기업에 동업하는 거예요. 돈을 번다는 것은 기업의 가치가 점점 커지면서 무슨 일이 벌어나지는 거예요. 시장이 폭락했다도 걔는 또 올라가요. 그런데 기업의 가치가 쪼그라지는 종목은 감자 아니면 깡통으로 가는 거예요. 투기가 아닌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업의 가치가 커지는 좋은 기업에 꾸준히 투자하는 것이 여러분의 노후보장과 아울러 경제적 자유라는 달콤한 열매를 여러분을 안내해 주는 거예요. 뿡뿡이 아빠님 어서 오세요. 기업의 가치가 주가를 상승하게 할 뿐만 아니라 주가를 춤추게 만든다고 해도 여러분들은 아예 필요없어. 그럼 여러분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해보자고. 여러분 삼성전자 좋아하죠. 삼성전자가 실적 없이 상승할 수 있었나요? 실적 그런 거 볼 필요없어. 돈을 안 버는데 삼성전자 혼자 날아갔나요? 그런데도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어디로 가서 목매 있죠? 부실기업의 목매 있어요. 차트가 갈 것 같다고 그 차트에다가 돈다 갔다 갔다 딜이 미뤄요. 자 언제나 위기는 오죠. 위기라는 게 뭐예요? 위험할 위자의 기회기자예요. 위대한 기회라고 그러죠. 지식이 딱 떨어져서 내가 지금 위기에 왔어요. 그럼 큰일 났을까요? 아니요. 그게 더 좋은 기회가 온 거예요. 그럼 돈을 들고 있는 사람은 살 수 있는 저로의 기회가 온대 주가가 떨어질 땐 여러분은 사면 안 돼요.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서 더 떨어질 때까지 그렇죠? 추세가 하락해서 이제 바닥을 잡고 올라갈 때 그때 사면 돼요. 그러면 뭐예요? 주식수 더 확보되고 여러분을 부자로 계속 만들어주는 거죠. 그런데 조금만 떨어지면 싸다고 그냥 가서 질러요. 야, 싸니까 빨리 사야 돼. 장대 음봉에 가서 매수하려고 댐벼요. 장대 음봉이라는 것은 주가가 더 떨어진다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이해를 못하고 장대 음봉 더 사서 더 코피 터지게 만들고 쌍코피 나고 그다음에 뭐라고 그러죠? 더 떨어지면 아, 잘못 샀어. 벼랑 끝에서 나무에 매달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살려달라고 악을 악을 써도 사람이 안 나타나는 겁니다. 일체의 유신조님도 어서 오시고요. 악을 쓰고 난리쳤는데 어떤 사람이 우연히 그 소리를 듣고 가서 내려다 보니까 벼랑 끝에 매달려 있는 나무에 매달려 있는 사람을 보니까 그 사람이 보니까 어떻게 보여요? 바닥이 다 갔어요. 바닥이.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제발 그 나무에 손 놔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 좀 살려달라고 빨리 줄을 내려보내더니 뭘 매달려? 아우성 칩니다. 위에서 보니까 다 보이잖아요. 손 놔. 살아. 손 놔. 죽어도 못 놓습니다. 왜? 우야만 쳐다보이니까. 다시 말해서 다른 각도에서 보면 여러분은 엄청난 기회가 왔다는 거예요. 이야 싸게 살 수 있는 철호의 찬스가 왔네. 그동안에 너무 올라가서 싸게 살 수 있는 종목이 없었는데 이야 이거 완전히 떼돈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럴 때 여러분이 사면 뭐요? 다른 사람들은 안 샀으니까 여러분은 사니까 역발상이니까 여러분이 돈 볼 가능성이 훨씬 더 높겠죠. 남들은 팔고 도망가서 무서워서 신용 미숙한 사람들 요즘에 반대매매로 엄청나게 털렸을 겁니다. 지난 며칠 전에도 800억이 810억인가 날아갔는데 반대매매로만 아마 요 며칠 사이에도 또 반대매매로 또 오늘도 아마 엄청나게 털렸을 겁니다. 그래서 현금을 보유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현금은 우량한 종목이다. 이럴 때를 대비해서 달고 있다가 자 시장이 살아나서 돌아간다 그러면 어떻게 더 사야 되잖아요. 이게 부자가 되는 사람이잖아요. 돈 다 썼습니다. 없어요. 돈 다 쓰지 말고 기다려라. 때가 온다. 언제나 때가 오는 겁니다. 돈을 안 쓰고 있는 사람은 지금 아 저로의 찬스 왔다. 좋은 종목을 싸게 주식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는 저로의 기회가 온 거예요. 그래서 위기는 위대한 기회가 되는 거예요. 위험한 위치에 기회가 붙어있잖아요. 위기라는 것은 기회다. 똑같까요? 자 한번 보자고요. 그러면 여러분 산업사이클과 펀더멘터를 꾸준히 살펴보고 업종을 이해해야 돼요. 자 어느 업종에서 나가냐? 어느 업종에서 나가나요? 어느 업종에서 나가나요? 요즘에 나가는 것이 LG유플러스가 잘 가고 있고요. 그렇죠? 또 조금 이따 볼까요? 한번 보자고요. 주도주가 어떻게 바뀌어왔는지 같이 한번 또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걸 보기 전에 먼저 시장이 하락할 것을 예상해서 모두 팔아야 하나요? 그게 가장 최대의 관심사겠죠. 약사장의 눈앞에 와있다고 느낀다면 과연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훌륭한 기업의 주식을 다 팔아야 될까? 내가 훌륭한 기업인지 아니면 분석할 능력이 안 되면 공부가 우선이 돼야 돼요. 회사의 전망이 충분히 매력적이라면 이 회사의 주식이 현재의 장점보다 훨씬 더 높은 정점을 향해 치달을 것이란 예상이 있는 한 그 주식을 보유하고 더 사야 되는데 시장이 어떻게 될 거니? 뭐가 어떻게 될 거니? 그럼 어떤 전문가도 특정 주식이 어떻게 움직일지 예측은 매우 어렵고 수정과 반복의 연속이에요. 진짜요? 네. 제가 실제로 저 역시도 당연히 틀릴 수 있죠. 얼마나 팔아먹었냐? 자 그럼 보겠습니다. 여기서 매수해줘서 2015년에 여기까지 여기까지군요. 여기에서 161%를 먹고 잘라줬습니다. 추세 이탈이다. 이제 여기까지만 먹자. 어떻게 됐나요? 여기서 잘랐습니다. 이게 더 나갔어요. 161% 적은 게 아니죠. 그런데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냐 하면 전문가님 그때 안 잘라줬으면 더 갈 수 있었잖아요. 대본에 이렇게 행동합니다. 다행히도 우리 유료원은 그렇게 얘기를 안 해서 천만 다행입니다. 안 가면 안 간 대로 에이 진짜 종목 안 갔잖아요. 불만 가면 간 대로 불만입니다. 내가 벌었으면 그걸로 만족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또 하나 한 걸음 더 나가서 주식시장 전체의 흐름은 물론 특정 종목의 주가 흐름도 결코 경기의 여권과 반드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지는 않아요. 그렇죠? 대중들의 심리 변화 경기 전반이나 특정 주식에 대한 전망을 바라오는 금융시장의 시각 변화가 훨씬 중요할 수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이 단기 투자와 장기 투자를 비교했을 때 단기 투자의 위험성과 장기 투자의 위험성은 똑같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투자를 해보면 알겠지만 단기 투자의 위험성과 장기 투자의 위험성은 똑같이 위험해요. 왜? 주식 투자 자체가 위험성이 위 리스크가 있는 거기 때문에. 하지만 단기 투자보다 장기 투자가 리스크가 적다는 사실이니까 우리는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장기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모르니까 자꾸만 어떤 게 오르냐 이게 오르냐 저게 오르냐 아예 정말 난 참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단기 투자 해야 돼요. 여러분이 진득하게 참을 수 있는 기질이 있는 사람 워런 버핏처럼 인내할 수 있는 기질이 있는 사람은 장기 투자가 맞는 거예요. 그 직장인들이 어떻게 단기 투자를 해요? 잠시 후에 보겠지만 장기적인 투자를 통해서 큰 수익을 얻고자 하는 투자자라면 단순히 맞고 틀린 확률만을 고려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시장 전체가 일시적으로 큰 폭으로 하락을 떨어진데도 올바르게 선택한 주식을 계속해서 보유한다면 최악의 경험을 할지라도 단기적으로 앞서 기록했던 고점보다 더 많이 50%를 떨어질 수도 있고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갔을 때는 그 고점을 넘어간다는 거예요. 진짜 고점을 넘어가나요? 그러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삼성전자를 하나 봅시다. 삼성전자가 수십 년을 지나왔어요. 지금까지 봤을 때 얘가 이 안에 폭락의 장이 얼마나 많이 왔을까요? 수요도 없이 왔어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갔어요? 이렇게 들고 갔나요? 이렇게 들고 갔어요? 이게 인플레이션 아닙니다. 아무 일 없다. 기업이 제발 불량간장 사지 말고 좋은 기업을 사면 아무 일도 없다. 그러는데도 하지를 않아요. 오늘도 짜릿한 거 먹어야 되고 잘라 먹어야 되고 그죠? 빨리 부자가 되려고 그러다가 다 깡통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다 부채질하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목표가 손절가를 정해주는 업체가 됐든 전문가가 됐든 다 이렇게 해서 깡통을 내는 거예요. 좋은 종목을 이렇게 다서 여러분 깡통 내라고 떼밀어도 깡통 안 나잖아요. 수많은 차트 보고 부실 종목 사가지고 여러분이 깡통 나잖아요. 이번에도 박살난 종목이 한두 개 아까 봤지만 이게 무슨 일 있어요? 아니 삼성전자 들고 가서 이렇게 두는데 여러분 부자 안 돼요? 지금 이번에 종료가 된 게 KJ프리텍 대오에이엘 상장실질심사 들어갖고 사마 뭐 사마 뭐라 그러던데 어제 뉴스에 나온 거 보니까 사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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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닌가? 뭐였었는지 지금 까먹었네 여러분이 그렇게 해서 다 지는 게임을 한 거예요. 그러면 제가 잠시 후에 또 보여드리겠지만 지는 게임과 이긴 게임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여러분 기업 분석 하나도 안 해요. 돈 버는 거 보지도 않아요. 차트가 바닥이니까 사야 된대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기업이 커가는 거나 여러분이 지금 갈비탕 집을 하나 냈으면 갈비탕 집이 돈을 벌면 문제가 안 돼요. 돈을 못 버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기업이 돈을 잘 보내면 문제가 안 돼요. 돈을 못 버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맞나요? 필리피션은 그래서 60 내지 80% 조정해도 견뎌내라고 해요. 주식을 처음부터 살 때 잘못된 거죠. 그렇죠? 왜? 기업 분석은 한 개도 안 하고 전부 다 차트로만 샀으니까. 보자고요. 그러면 다음 단계 직장인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주도주가 어떻게 갔는지 보자고요. 불경기를 외칠 때 제가 기업의 쌀을 사라고 2015년 12월에 아까 무슨 일이 벌어졌죠? 2012년 15년 12월에 기업의 쌀을 살아서 원익 IPS를 270%로 가게 만들었습니다. 또 6월달에는 집중 매수한 게 하이닉스입니다. 2016년 6월달에 삼성전자를 안 사고 하이닉스를 2016년 6월달에 집중 매수시켰습니다. 218%가 갔습니다. 정유주를 2014년 12월에 이게 누구예요? SO1이잖아요. 누가 한진해온이 이걸 들고 있다가 이때 파는 바람에 망해버린 거죠. 안 팔고 1년 4개월만 버텼으면 한진해온은 또 살아났어요. 채권단이 못 참아줬죠. 자 금리인상 저울질을 할 때 2016년 12월부터 2015년 폭락을 했죠. 2015년 2016년 1월까지 한번 볼까요? 이게 언제죠? 2016년 대폭락이 왔을 때 이때요. 그죠? 금리 올린다고 대폭락 왔죠. 그냥 곤두박질 쳤습니다. 그랬을 때 산 게 역시 또 뭐냐면 은행주입니다. 금리 올려서 폭락장이 오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거는 이제 금융주들이 갈 수밖에 없는 장을 만들어줬으니까 은행주를 사야 된다. 그래서 8월 달 우리는 미리 사서 수익률이 30% 40% 나 있는 상태에서 2016년 8월 27일 날 4대 은행을 사라. 그랬죠. 또 자동차 급락 이후 전기차 주도주로 상승한다. 그래서 에코프로부터 시작해서 이게 2017년 2월입니다. 자 주도주가 또 나갔습니다. 또 제약바이조 2017년 5월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또 중국 중국 폐유지 수익 금지와 펄프가의 상승을 해서 주도주로 간다. 종이 목재가 간다. 무림을 사라. 이제 포기할까요? 공포의 반대충은. 그 다음에 엔터주 실적 개선과 트와이스가 2017년 언제인가요? 7월에 트와이스가 일본 전국 투어를 어떤 일을 벌었냐면 5일 만에 완전 매진이 됐습니다. 자 이번에 이렇게 됐다 그러면 JYP가 실적 개선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강력 매수로 들어가라. 그래서 그게 400%가 넘은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한테 줄 수 있는 건 뭐였어요? 5G가 간다. 47조 원의 시장이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 무료방송에서 여러분 사보라고 해서 지금 그 대장은 역시 LG유프로스다. 실제 LG유프로스를 여러분한테 추천한 거예요. 까라. 까라. 시장 폭락하는데 왜 안 떨어지냐? 떨어져야 되는데. 여러분 수익 다 깔고 있죠? 자 이런 것들이 주도주가 자꾸 변해서 가는 건데 공부 안 하고 되나요? 돼요? 안 돼요? 자 이게 뭐죠? S5입니다. 26달러를 깰 때 시장이 불경기로 한다고 아우성 칠 때 우리는 거꾸로 역발상으로 매수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올라가는데요. 올라가다 여기서 떨어지니까 조정 들어가니까 대본에 조카 녀석이 이걸 팔았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런지 알아요? 왜 팔았어? 그랬더니 직장 다니는 사람이 이걸 팔고 앉아 있어요. 그러고서는 떨어지니까 옆에서 직장 다니는 사람이 한마디로 꼬득인 거죠. 뭐라고요? 아 그러지 말고 그거 빨리 팔고 주가 떨어지니까 다른 거 있잖아 급등 나가는 거 먹고서 잘라먹고 그렇게 돈 벌어. 잘라먹어서 돈 번다고 또 잘라먹으라고 그랬대요. 그래갖고 이걸 수익난 걸 잘라버리고 떨어진다고 잘라버리고 산 게 뭐해? 이거 아니죠? 뭐냐? 한일진공입니다. 참 기가 차죠. 기가 찹니다. 진짜. 얻었다 이걸 사요. 이거. 그래갖고 여기서 샀는데요. 이거 한 번 올라갔다고 좋았다고 그랬더니 와가지고 뭐라고 30% 마이너스 들고 왔어. 제가 그래서 아주 깡통나고 싶으면 해. 돈 엄청 누구 말을 들어? 무슨 잘라먹는다고? 가만히 있으면 지금도 돈 벌고 있는데 SO1은 얼마나 올라갔어요? 100%가 올라갔죠. 그렇죠? 지금 심영은 오늘도 올라가고 있어. 이게 무슨 일이야? 오늘도 올라가고 있어. 우리 유령원은 6천만 원을 투자했어. 근데도 끄떡떡하나고 가만히 있어. 무슨 시장이 폭락해서 어쩌서 뭐 근데 들고 이게 뭐야? 시장이 어떻게 돼요?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아이고 난리 치고 그렇죠? 맞아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또 올라가네? 아니 장계로 이렇게 들고 가면 어디 돈 나나요? 배당도 엄청 또 많이 줘. 배당만 갖고 내 가족이 하와이 여행 갔다 왔대 10년 동안 주식했는데 노 부부가 돈 한 푼도 못 벌다 템플턴의 왕이 와서 돈 벌고 여행 갔다 왔다고 고맙다고 인사하더라고 무슨 일이에요 이거 무슨 일 있어요 이거 조정한다고 이거 이거 조정한다고 댕강 잘라버렸어요 그리고 한일진공 가서 산대요 얘는 뭐 했어요 입학공 더 올라갔네 한일진공은 어떻게 했어요 나 죽었지 죽었잖아 이거 뭐 돈 벌어요? 나 돈 번 한번 보자 그럼 자 돈 버는 기업이 돈 못 팔아니까 무슨 차트가 밥 먹여준다고 맨 차트 만에 갖고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 돈 한 푼도 못 벌잖아요 사지 말라고 그랬더니 이걸 가서 또 뭐 잘라먹는다고 급등 나간다고 급등 나간다고 이거 먹겠다고 들고 있다가 깡통 말리 안 잘라 제가 혼내버렸습니다 주식은 그렇게 투자하는 게 아니다 좋은 기업을 매수해서 돈 버는 기업을 가야 그것이 진정한 투자가 되는 거다 그래서 부자 될 생각을 해야지 뭔가 그냥 어떻게 급등 먹어서 부자 되려고 그러다가 깡통나는 거예요 그럼 직장인들은 어떻게 되냐는 거죠 직장인은 할 수 있어요? 단타할 수 있어요? 그래도 뭐 단타해보려고 아우성이에요 직장 생활 열심히 해야 되는 건데요 전업 투자는 반드시 생활비를 돈을 벌어내는 부담이 생기게 되면 그것이 압박으로 작용해서 심리전에서 패배하는 거예요 심리에서 지는 거예요 못 이겨요 반드시 전업 투자를 꼭 하고 싶다 그렇다면 일정 기간 견딜 수 있는 생활비를 비축해놓으라는 거예요 따로 뛰어놔요 우리 방에도 들어왔습니다 전문가님 난 생활비를 벌어납니다 죄송한 얘기인데 그분이 5억을 들고 주시기로 했습니다 지금 한 2억 6천을 까먹었습니다 그럼 2억 4천 남았잖아요 그런데도 또 급등 먹어야 되는데 생활비를 벌어야 돼서 그 사람 돈을 벌 수 있을까요? 장담 못해요 또 어렵습니다 왜? 공부가 안 돼 있기 때문에요 아니 어제 갑자기 샀습니다 아침에 올라갔습니다 기분 좋았죠 조금 있더니 확 쏟아집니다 또 손절해야죠 손절하면 원금 깨져 수수료 나가 결국은 또 터지는 거예요 어제도 아마 무진장만이 이뤘을걸요 템플터는 안 해봤을까요? 97년, 98년, 99년 미친놈처럼 해봤죠 다 여러분이 돈 버는 길이 아니라는 거죠 아침에 올라가다가 쫓아가서 매수해서 더 올라갈 줄 알고 샀더니 잠시 화장실 갔다 온 사이에 폭락을 해버렸습니다 어떻게 손절해야 되나요? 부실 종부 샀으니까 손절해야지 전업 투자를 한다고 그러면 최소한도 생활비를 벌여야 되는 강박관념에 앞서면 조급한 마음에 자주 매매에 뜯어들게 되고 그로 인해 큰 손실을 볼 수 있는 건 당연한 거예요 어떤 분이 지난번에 제 방에 와서 전문가님이 이번에 급등 나간다고 질르다가 5천만 원 날렸습니다 5천만 원은 왜 날려? 골고루 담아놓고 그냥 주무셨으면 되는데 주식 투자를 잘하려면 본업에 충실해야 되는 거예요 직장 다니는 사람이 자꾸만 스마트폰 보고 있다면 그거는 사장에 대한 배신 행위예요 여러분이 월급을 주는 사장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돼요 괜찮은 아이템에 대한 확신이 들지 않으면 기다렸다 저가에 매수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뭐 급해요 돈 들고 있는데요 투자의 정석이 몸에 배야 되는 거예요 재무제표가 좋고 아이템에 대한 확신이 들면 끝까지 믿고 기다린 것이 투자의 정석이에요 문제는 여러분이 기업 분석을 안 하고 부실 종목을 산다는 거예요 진짜 그럴까요? 다 종목은 부실 종목부터 가는 건가요? 부실 종목부터 가는 건가요? 부실 종목에 일어서 보지도 못하고 끝나는 종목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어떤 게 옳은 방법인지 여러분이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신의 심리탈을 먹어본 사람이면 자신의 경험이 장기 투자에 대한 확신이 들게 돼서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은 불안해서 들고 가지 못하는 거예요 시장의 흐름이나 트렌드 분석 모니터를 하루 종일 쳐다본다고 해서 주식이 올라가던가요 분산 투자하고 종목을 분석해서 장기로 보유한다면 기업의 가치 이상으로 주가는 상승하니까 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 여러분의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종국제약에다가 40년 들고 왔더니 28명이 부자 연세대 교수가 유한양행을 대학부터 사가지고 43년을 들고 왔더니 부자 왜 그러는 거예요? 마인드가 여러분의 문제지 투자로 인해서 돈을 일하게 하면 마음이 편해지는데 걱정도 붙들어낼 수 있는데 본업에 충실하지 않고 어떻게든 투자해서 돈을 벌어보였다고 본업은 버리고 주업을 버리고 본업을 어떻게 해요? 본업을 갖다 본업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아마 있어봐 떨어졌어 나는 직장에 충실하는 사람이니까 이번 달에 월급을 내면 저 종목을 또 사야지 또 사! 무슨 종목을 또 사요? 제가 저희 아들 보고도 야 사라 이번에 월급 탔으니까 아 50만 원뿐이 못하겠는데요 저축 그래? 그럼 사 제가 이랬으면 또 사! 나 보여드릴게요 또 사! 왜 사라는 거예요? 시장이 폭락하는데 사래 야 다음 달에 월급 타면 또 사라 알겠습니다 아니 제 자녀한테도 주식 사라고 그럽니다 저는 여느 수많은 전문가들이 자기 자녀한테 주식 사라는 얘기 못한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죠? 자식하게 살 수 있는 주식을 저는 우리 유리원테도 사라고 그럽니다 똑같이 삽니다 왜요? 무슨 일이 있어요? 돈을 벌 가능성이 높으니까 기업이 성장하니까 갔다가 있는 대로 가서 더 살아 나이 먹으면 너는 노후가 됩상도 돈 벌 게 여기뿐이 없네요 작은 돈 갖고 돈 벌 수 있는 방법은 여기뿐이 없네요 이번에도 월급 타가지고 와서 아빠 어떤 주식 살까요? 50만 원만 더 사고 싶은데 우리 산업사가 왜요? 전기차 수혜주에다가 수소차 수혜주다 앞으로의 시대는 전기차와 수소차가 가는 시대가 온다 2030년에 전기차 시대가 30%가 바뀌고 현대차에서는 내년에 30대의 수소버스를 만들고 3000대를 목표로 넥소를 먼저 보여주시죠 조금 있다가 그러면 이건 무슨 꾸준히 사라 모아가라 한꺼번에만 질리지 말고 쌀 때마다 사서 모아가라 그건 부자되기 싫으면 안 하시는 거고 부자되고 싶으면 하는 거예요 그죠? 직장인 투자자가 이런 걸 급등 나갈 때 이거 먹을 수 있어요? 여기다가 그냥 천만 원 자꾸 떨어지니까 그냥 아우성 나는 겁니다 전문가님 손절해야 되나요? 무슨 손절 그러니까 오늘 녹취자세를 다 망했나요? 한번 볼까요? 망했나요? 아무 일도 없잖아요 손절한다고 아우성 쳤는데 뭐 이거 뭐 아니 이렇게 올라갈때는 왜 못 잘라먹었어요? 그냥 이걸 뭐 손절하고 뭐 한다고 맨날 그래서 오늘 올라가면 또 잘라먹는다고 다 돈 날려버리고 그죠? 세금 갖다 바치고 증권사 돈 벌어주고 있죠 그러니까 목표가 손절가 엄청 좋아하지 오늘도 목표가가 얼마고 손절가고 제가 지금까지 추천하면서 목표가 손절가를 문자로 날려본 적이 없습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한 번도 목표가 손절가를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유리원들은 다 알죠 전 지금까지 오면서 목표가 손절가를 얘기한 적이 없어요 아니 무슨 목표가 손절가가 어디 있어요 좋은 주식을 저축해서 부자가 되려고 하는거지 무슨 목표가 손절가가 왜 나와요 자 또 봅니다 이거 뭐죠? 한창제지 이번에 여기서 사줬더니 떨어졌습니다 잘 들고 가시죠 좋은 종목이니까 단 무조건 급등 나갈 땐 잘라먹어 오늘 어떻게 되는지 모른데 급등 나가면 자르라고 합니다 정상적으로 가면 어떻게 하라 끝까지 보유하라 우리만의 갖고 가는 종목이 있습니다 투자하는 정석에서 우리만의 차트 기법으로 다가 가는 방법이 있어요 자 어떻게 됐나 한번 보자 더 올라갔는데 자 어제 여기 고점에서 잘라서 아마 올라갔을 거예요 60몇 프로 먹었다고 네 62% 먹었습니다 자 또 봅니다 이걸 얘기해줘도 괜찮은가요 이놈이 왜 살살 올라가죠 업황이 가는 종목을 매수해서 주도를 잡아라 매수하는 근거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오늘 어떻게 됐나요 오늘 떨어뜨렸나요 슬슬 반동했나요 안 빠지네 별로 왜 그럴까요 뭔가가 이상하네요 바닥에서 슬슬 가는데 이유가 뭘까 이유를 아시는 분 한번 써보시죠 이유가 뭘까요 정부 정책이잖아요 정부 정책에 뭐가 나왔어요 실선 보험료를 올리겠다 그러니까 보험주가 살살 반등을 한 거죠 실적이 다음 분기에 좋아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선행으로 매수하고 가잖아요 누가 사요 기관이 사고 있잖아 어 그러면 가겠군 슬슬 한번 나도 사볼까 이런 게 바로 여러분이 투자예요 어팡 사이클이 바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뭔 일을 벌리는 거잖아요 뭔 일을 벌려요 근데 정석으로 안 가고요 부시리를 매수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봐요 제가 차트 수도 없이 보여줄 거예요 부시리를 그런데 전부 다 부시리를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벌써 어느 틈에 여러분이 좋은 종목을 들고 간다는 것은 여러분이 저축하는 거예요 이게 정석으로 가는 거예요 목표가 손절가를 좋아하는 것은 다 증권사예요 전문가들이에요 왜? 그래야 핑계댈 거리가 생겼잖아요 내가 목표가에서 손절가에서 잘라줬으니까 내가 저축하는 데 무슨 관계가 있어요 좋은 기회보다 저축하면 절대로 여러분은 부자가 된다고 그럼 하나만 보자고요 여러분 저는 삼성전자 사라는 얘기 안 하죠 그러면 삼성전자 사가지고 지금까지 제가 시뮬레이션 한 걸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우리 유리온이 만든 자리인데 한번 보자고요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진짜 가능한 거가 이거 한번 보자고요 그 다음에 이걸 만들기 위해서 우리 유리온이... 어... 왜 안 나와... 이걸 만들기 위해서 이걸 일일이 다 엑셀에다가 정리해서 이걸 일일이 다 정리해서 이걸 일일이 다 엑셀에다가 정리해서 실험을 해본 거예요 그런데 그 놈이... 그래서 이걸 정리했더니 과거로 백테스트를 돌아가서 본 거예요 얼마나 이게 무서워 DB 손해보험 3년 거치 3년 정립 5년 거치 5년 정립 그 다음에 이거 유리온 등만 보여준 자료인데 지금 이게 여러분이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를 이용해서 이런 방식으로 요즘에 책이 나온 게 누구냐 하면 계량 투자라고 해서 콘트 투자가 이 방식을 따른 겁니다 제가 이렇게 연구해서 만든 자료를 그대로 콘트 투자도 14년간 백테스트를 해서 시뮬레이션을 만드는 거예요 수많은 전략을 37가지 전략을 만들어서 그럼 여러분이 가면서 부자가 될지 안 될지 돈을 벌지 안 벌지 실험을 다 해본 거예요 물론 그 전에도 우리가 투자를 이기는 작은 책인가 이런 것들도 많지만 이것을 지금까지 해보면서 DB 손해보험 삼성전자 삼형식품 고용 대안약품 여러분이 신년을 들고 왔다고 했을 때 돈을 잃었을까요? 그런데 수많은 투자자들이 단타하고 부실종공만 해서 전부 다 깡통내고 돈을 잃고 있잖아요 그러면 10년 동안 삼형 삼성전자 이렇게 1,2,3,4,5,6,1,9,8,9,10,11,12,16,14,13 13개를 사서 이렇게 들고 왔을 때 여러분 깡통났어요 이 안에 10년 동안 시장은 폭락하고 쇼를 하고 별짓 다 하죠 그런데도 10년 동안 거치를 했는데 무슨 일이 벌었어요 자 DB 손해보험 89% 입니다 거치 자 삼성전자 328% 입니다 하이닉스 194%입니다. 삼양소식품이 533%입니다. 고용이 1438%입니다. 대한약품이 1805%입니다. 10년 동안 거치했을 때 과거로 돌아가서 백테스트를 해본 거예요. 그러면 사마왕관 121% 코덱스 레버리지 82% 한국전력 13% 거치? 아니 1% 한국전력 1%뿐이 못 벌었어요. 그 다음에 사믹THK 656% 삼첨당자액이 512% 농심이 85% 이런 걸 해봤기 때문에 내가 사지 말라는 종목이 뭐였어요? 사지 말라는 종목이 뭐예요? 코덱스 레버리지니 코덱스 전부 ETF 전부 사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다 백세트를 해보니까 왜요? 또 사지 말라는 게 누구예요? 한국전력 사지 말라고 그러죠. 다 팔았다. 수없이 개인 투자자들은 이거 사갖고 와요. 삼성생명 사지 말라고 그러죠. 왜 그럴까요? 백테스트를 한 번만 해봐도 알잖아요. 돈 버는 게 알죠. 그건 얼마 벌었을지 한번 생각해봐요. 계산해봐요. 그럼에도 여러분이 이만큼 벌었나요? 안 벌었을걸요. 아니 못 벌었겠지요. 그래서 지금도 단타해야 되죠. 그렇죠? 추천주에 목매죠. 부실기업 막 사죠. 시장이 폭락하고 아우성쳐도 좋은 종목을 들고 가면 여러분 깡통 안 나오고 돈 버는데 아무 지장 없는데 못 들고 가는 거예요. 못 들고 가죠. 그래서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이 되는 거예요. 황금열매님. 아이고 감사합니다. 우리 유리원들이 이것만 하는 게 자료가 엄청나요. 제가 엑셀을 잘 못하니까 대신 제가 아이디어를 내면 유리원들이 다 수... 제가 그냥 인사 다 하지요. 그렇죠? 공부 더 하게 만들어드리고 유료 서비스를 더 드리고요. 다 그렇게 합니다. 다 제가 아이디어를 내면 우리 유리원들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왜? 여러분이 힘내고 갈 수 있는 길이 뭘까? 시장이 대폭락이 나와도 좋은 기업을 가면 여러분 깡통이 안 나오고 돈을 벌어요. 돈 한 푼도 안 버는 기업. 그렇죠? 차트가 바닥이라고 사요. 그렇죠? 노래 한 곡 듣고 또 신규 상장 종목을 왜 사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또 배신 행위를 때리고 있으니까 조심해야 된다는 걸 끊임없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사지 말아야 될 종목이 저는 ETF 사지 말라고 그러고 죄송한 얘기지만 ETF 사지 말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홀딩스 대신에 지주사 대신에 개별 종목을 사라고 그러죠. 그 이유는 다 이렇게 수없이 제가 백테스트를 해봤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세 번째 가기 전에 잠깐 노래 한 곡 듣고 갑니다. 그렇죠?